시칠리아 연안 지중해에서 고대 강대국이 벌인 전투의 역사 일부가 회수됐습니다. 기원전 241년, 20년이 넘도록 전투를 이어갔던 로마와 카르타고. 고고학자들은 그 전투에서 쓰였던 고대 군함의 청동 공성추가 약 2,300년 만에 다시 빛을 보게 됐다고 전했는데요. 공성추는 성문을 두들겨 부수기 위해 사용된 공성병기를 말합니다. 약 80m 깊이 바다 아래서 발견된 공성추는 20년을 이어온 역사탐구 작업의 성과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.